자,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필 누르고요 여기서 계정 설정에서 쿠폰 입력 누르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확인된 쿠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, Y, N, A, S, T, Y, T, U, O, N, G, M, L, E 그리고 T, Y, N, A, S, T, Y, E 1, 1, 2, O, E, D, W, N, A, S, V, M, E, Y 그 쿠폰 따로 받았고요 아무튼 이거 뭐 대용 유튜버들이 받으셨던 쿠폰 같네요 클라우드 워리어 SM112 폰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까지 나온 거예요 묻힌 워리어 SM1123 그리고 아리너스티 타이넘스 리이카 광고들을 다 쉬게 하셨네 강한 분들한테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5개 유튜버 분들이랑 광고하면서 발급했던 쿠폰들인 것 같습니다 싹 받으면 주는게 금화상자 금화상자를 주네요 금화상자가 15개 100개씩 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받으면 최대 14개를 받으면 1400개를 받네요 그래도 뽑기 하나 다 돌릴 만큼은 아니네요 엄청 보상이 쏠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연결정보 이런게 있고 그리고 여기 쿠폰 입력이 있네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받아볼게요 자 먼저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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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WM 요게 하나구요 웰컴 DWM이 하나구요 그리고 다음 쿠폰 퍼스트 미트네요 퍼스트 미트네요 첫 만남 퍼스트 미트 확인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쿠폰 2개 있습니다 daqui 없습니다 포함